아 캣닢을 된장에 썰어서 먹으면 아까 된장도 그 응 응 호방류 맛있다 호방류 괜찮은데? 호방류 굉장히 짜 먹으면 맛있는데? 호방류 괜찮은데? 호방류 괜찮네 호방류 물에 곡도 괜찮 acá 앉아 먹어 앉아 왜 불편해? 불편해 앉아 젓가락 얹어? 젓가락 왜 얹어? 앉아 엄마 앉아 젓가락 앞으로 당겨줄까? 응 이렇게 자체도 자체도 먹고 엄마 얹어 물에 맛있어 찍어서 먹어나? 쌀밥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삶아서 먹으니까 이번엔 삶아서 된장 찍어먹으면 맛있네 저 옛날엔 죽을때 이쪽에 밥 사 먹는걸 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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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안녕. 안녕.